주가 조작 의혹으로 위기에 놓인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가 나부터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도 했는데 카카오로 둘러싼 여건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16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김범수 창업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카카오는 내수에 편중된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골목상권 침해 시비에 휘말렸고 외부 투자 유치 후 상장을 통한 자금 회수에 치중한 사업 방식은 도덕성 논란에 취약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 카카오 경영진 20여 명은 회의를 열어 현 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규정하고 각 계열사의 준법 경영을 시스템을 점검하는 기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 창업자는 나부터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한다며 더 강화된 내외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사업이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경우 사회적 영향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받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열사별 자율 경영을 강조해와 그룹의 콘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호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또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SBS 언민재입니다. 이사하는 최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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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